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인 행사입니다 K포인트 274 점수제가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이 됐습니다 9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26일 27일 그리고 오늘 10월 4일 이렇게 처음 오늘이 3일째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긴 추석 기간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포인트 274 시스템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쉽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2영업일 정도 있다가 신청이 잘 접수가 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제가 신청을 해봤고 제가 9월 27일날 신청을 했고 오늘 메시지가 잘 접수가 됐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만약에 신청 서류가 잘못되면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반려입니다 반려 서류 자체가 요건도 구비하지도 않고 잘못되어 있으면 무조건 반려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잖아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K포인트 274 관련해가지고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 또 해석이 어려운 것들을 조금조금씩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의가 진짜 많아요 회사 폐업으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근무처 변경을 하고 나서 1년이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전에 6년을 일했고 그 다음에 근무처를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페셜 CBT 있잖아요 스페셜 CBT 토픽 보고 나서 같은 회사로 입사한 경우 이거는 성실근로자는 아니에요 성실근로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 근로가 이제 같은 회사 들어와서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죠 6개월이 돼서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1년이 안 된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이 안 됐어요 회사에 다시 재입고 가고 나서 성실근로자에 관련된 부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실근로자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 이 경우에 실제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스페셜 CBT로 같은 회사로 들어온 경우에 계속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이거 검정서로 정리를 할게요 자 A라는 회사를 근무를 하다가 이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6년을 근무했어요 6년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폐업이 됐어요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하도 이제 겨우겨우 견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회사가 폐업을 하고 B라는 회사로 이제 옮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6개월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있는 회사가 6년이고 폐업이면 회사 폐업은 회사가 폐업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로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근로자 잘못이 아닌 경우 이것도 이전의 것을 이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두 번째는 자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 회사가 너무 안 좋아해서 B라는 회사로 근무처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아 B라는 회사도 너무 안 좋아서 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2년을 근무했어요 하고 나서 출국을 한 다음에 자 스페셜 자 스페셜 CBT 스페셜 토픽이라고 그래요 스페셜 토픽을 보고 나서 다시 C라는 회사로 입사해서 현재 6개월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전의 회사하고 지금의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정을 6개월밖에 안 했지만 합해서 인정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이게 답은 쓰지는 않습니다 네 잘 듣고 잘 기억해 두시라고 기억은 이렇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A회사에서 6년 근데 폐업을 하고 B회사로 가서 6개월 된 경우에 내 잘못이 아닌 경우라도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6개월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회사가 폐업하는 회사에서 6년 일했더라도 B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 6개월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회사 옮겨서 B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C라는 회사에서 옮겼어요 이 경우는 성실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뭐 지금이야 C라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성실근로자로 입국하지만 이전의 경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CBT를 보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스페셜 CBT를 보고 나면 회사를 지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근로자가 지금 C 회사에 다시 입국을 해서 6개월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기간이 합산이 되느냐 합산된다 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최종 회사 와 지금 현재 회사 회사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인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최종 회사 이란 회사하고 현재 회사 재입국 전에 회사가 다르다면은 인정이 안 된다 현재 회사만 근로기간이 계산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오늘은 K포인트 274 관련해서 회사 폐업 하고 다른 회사 옮겼을 때 그걸 인정을 해 주느냐 또는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페셜 토픽 보고 다시 일하는 회사 온 경우 이전에 일했던 근무기간이 을 현재 일하는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느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거의 이제 9천명 9천명은 안 되나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9천명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8,900 얼마가 된 거 같은데 잠시만요 예 8,922명이네요 거의 거의 지금 8,922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274 비자 이번에 K포인트 274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또 업로드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으면 010-6383-3078로 연락을 꼭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서류들 또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정말 깔끔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한 번에 274 274 비자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많이 와서 진행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하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연락을 늦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K포인트 274 시스템 점수대 관련해서 회사 폐업으로 근무체가 변경한 경우에 근무기간 합산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스페셜 CBT로 같은 회사로 온 경우에 근무기간이 합산되느냐 안되느냐 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디자인코리아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모닝 행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녹화하면 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세요 μα to be